예 안녕하십니까. 워낙 유명한 책이라 아마 많이 방송에서도 다뤘던 적이 있고 정말 인간의 그런 감정을 무리 읽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신기하게 봤던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기 때문에 다시 과거를 또 되짚어보고죠. 한번 책을 들어봤습니다. 왜 이런 카우스가 생긴 걸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조화가 아닌 분열로 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똑같은 인간이라도 사는 곳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면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 지구상에는 피부색 생활습관 종교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질적인 것을 받아리는데 익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세상에는 온갖 마찰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인간이 인간이라는 전제 아래에서는 어떤 해결 방안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니 다시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다. 지구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 세계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대답이 과연 있을까. 나는 여기서 그것을 제시하고 싶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 수중난 단계에서 99%가 물이다. 태어날 때는 몸이 90% 성인이 되면 70% 죽을 때는 50% 정도가 물이라고 한다. 결국엔 죽음은 몸이 말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그때 알파는 이렇게 돼있죠. 알파와 오메가는 이제 아니 이게 오메가고 알파구나. 오메가고 이제 알파 이게 알파죠. 죄송합니다. 왜 이러는지 이제 이게 오메가인데 비가 왔을 때 물이 담기는데 근데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도 물이 존재하죠. 뭐 습도가 높다. 그 양이 적든 많든 어쨌든 하이드로겐하고 옥시전하고 그 존재가 균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고 아니면 공기 속에 포함되고 이런 식인데 이런 것들이 말라가면 우리 몸의 수분이 결국에는 50%가 되면은 이제 죽음으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세포 내에 물을 적절하게 가다두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말릴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EMF라고 그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렉트릭 매그네틱 펄스라고 해서 전자스모그 최근에 제가 이제 오르곤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그 독자 뭐라 그래야 돼요. 유튜브를 보시고 또 이제 단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그냥 뭐 만원 단위로 해갖고 그냥 막 날렸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실 것 같다. 또 이렇게 여쭤보면 좋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삶과 죽음은 우리 인체내에 어떻게 수분을 오래 담아놓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평생 거의 물을 물 상태로 사는 것이다. 우리 몸이 이제 그 물을 담고 있는 물질적으로 보면 인간은 물이다. 그런 그런데 이제 물질적으로 보면 이제 물인데 이 물이 어떻게 또 구성되어 있나 거기에는 이제 뭐 혈액이 흐를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가져온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 물이 이제 70%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혈액이 상당히 또 차질을 하겠죠. 뼈에도 이제 어떻게 뭐 짠으면 물이 나오겠죠. 뭐 그런 거를 빼고 어쨌든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인체에 이 70% 중에 이제 혈액이 상당히 차질을 할 건데 이 혈액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는데 저는 그걸 플랜B로 얘기하겠습니다. 플랜B, 플랜A가 있고 플랜A와 플랜B가 있습니다. 이 A라는 게 들통이 나면 어떤 뭐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서 부작용이라든가 실제로 사람들이 사망을 하면 이게 나쁜 거고 이거를 해야 되라고 어 그 문제반응 해결이라고 그러죠. 문제를 예 문제를 내주고 이제 반응을 보는 거예요. 원래 이건 없었던 거예요. 문제 반응 그리고 이제 해결이 이거다. 해결이 B다. 이러는 건데 어 최근에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린 범혈구 감소증에 관해서 어 위험할 만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미래를 그러니까 사람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어떤 자신의 모든 캐리어를 자신의 목숨마저도 이렇게 불사지르는 듯한 움직임의 의사들이 어 자꾸 플랜B를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참 걱정이 되고 어 그것에 더해서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데 에 자꾸 이제 뭐 강제를 하겠다라는 뭐 숙주가 된다. 어 청소년이 숙주가 돼갖고 모든 사람이 멸망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선 후보도 있는데 그 사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글쎄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그런 거는 뭐 지켜봐야 또 밝혀봐야 알겠지만 아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다. 이거는 이분 뭐 보면 항상 마스크는 그냥 뭐 본드로 붙인 것 같아. 어디 나타날 때마다 마스크 쓰고 뭐 자기는 뭐 3차 뭐 부스터 샷까지 맞았으니까 너희들도 맞아라. 이렇게 지금 강요하려고 하는데 그게 비타민 주사인지도 모르겠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냉정하게 볼 수 있다. 우선 어떤 인종이 돈 어떤 인종이든 이 전체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말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해당한다. 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답도 알 수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한마디로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을 깨끗하게 하면 된다. 자 여기 제가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이라 그랬는데 자 물은 이제 W A T E R에서 워터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M A가 돼갖고 마가 되든 이게 뒤집어져서 없애는 데서는 W A가 돼도 와가 되든 마가 되든 여기에는 인간의 빛하고 이제 관련이 있고 이 빛으로 인도하는 자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마손 이라고 그러죠. 프리메이손 마손 자 이게 수비약을 좀 보실 줄 아는 그래서 이제 마트도 M A 마 M A R T 마트 마트에 가면은 좀 전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70%의 수분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수분을 빼앗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것 같으면은 아스파타미 들은 아니면은 어떤 오염된 그런 음료들 이런 것들을 마셨을 때 뭐 몸이 수분이 증발한다던가 뭐 한 번에 증발하겠습니까? 만은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거를 말하는 거 이제 워터 어쨌든 이게 물이라는 건데 자 불소 수도화 사업이 이제 오래되면서 이거는 제가 여러 박사님들의 자료를 쭉쭉 올렸지만 몸이 이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초래한 것이다. 그래서 E A라고 W A M A 이런 거를 잘 보시면 좋다. 한 번 잠깐 수비약 좀 갖고 와봤고요. 몸 강은 흐르기 때문에 맑은 물을 유의할 수 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죽음을 의미한다. 지금 이제 Blood Cloth 여러 가지 이제 피가 순환이 안 되고 피가 떡이 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전에 EMF라든가 RF라든가 Radio Frequency라든가 RF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체내의 물인 혈액이 막히는 것이 문제다. 혈액의 흐름을 멈추면 몸이 썩기 시작한다. 뇌혈관이 막히면 목숨이 위험하다. 결국에는 혈류가 잘 돌아야 되는데 겹상증후군인가요? 남모양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모기 중에 유충이 헤모글로빈이 적혈구에 붙어서 산소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기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어서 주둥이로 피를 빨죠. 이렇게 모기가 그래서 이 모기가 오염된 모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유충이 오게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무거워지겠죠. 당연히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적혈구가 머리를 쓰는 거야. 얘네가 못 붙게 하기 위해서 이 유충들이 못 붙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변형을 시킵니다. 그럼 얘네들도 못 붙겠지만 헤모글로빈도 여기 못 붙는단 말이에요. 가스 교환이 폐에서 일어나서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기를 산소를 전달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빨리 죽는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MMS 요법이 상당히 좋은데 미라클 미네랄 솔루션이라는 게 있죠. 지문물 박사의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이런 유충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기생충들이 왔을 때 MMS는 내막을 이렇게 녹이는 겁니다. 항생제라든가 이런 애들처럼 파괴를 해서 다른 데다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또 거기에 저항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자체 MMS라는 자체가 상당히 힘이 미미합니다. 그 미미한 힘이 양제역학에서는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놈들의 기생충들의 이런 피부 껍데기 내막을 녹여가서 얘네들이 결국에 이렇게 직사를 하게 만드는 건데 결국엔 형기성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죠. 산소를 싫어하는 애들은 너무나도 약해요. 산소를 머금고 자라는 엄청나게 큰 나무는 건강하지만 이끼 같은 거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 이것은 이제 지모물박사 영상을 뒤져봐도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아시면 좋고 MMS를 만드는 법은 얼마든지 유튜브에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좀 찾아보시면 탄저에도 뭐 어디예요? 팔군부대 어디에서 무슨 탄저 살아있는 탄저를 배달했나 어쩌나 이런 데 거분만 먹지 말고 해결책이 있어 솔루션이 그런 거를 좀 알아보시면 좋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왜 혈액의 흐름이 막히는 걸까? 그것은 감정이 흐르지 않고 막히기 때문입니다. 감정도 감정이지만 얼씽을 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는 마음의 상태가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밝혀졌다. 즐겁고 신나게 살면 몸도 건강하지만 고민하거나 슬퍼하면 몸도 아프기 마련이다. 이게 참 마인드 컨트롤링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440Hz, 432Hz 이런 것도 과거에 432Hz를 썼다 그러면 록펠러 집단이라든가 카넥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인간의 어떤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또 감정을 상당히 로우 프레퀀시 저주파로 놓기 위해서 440Hz를 이용을 했다. 여기서 수비학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 내용이라 그냥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말겠습니다. 감정이 막힘없이 흐를 때 누구나 행복하고 몸도 건강해진다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탁해지지 않고 고이지 않는 흐르는 물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 탁하지 않다. 수면에 파장이 일겠죠. 그런 인간이 제가 최근에 정말 느끼는 건데 사람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되어 있거나 자신의 공격성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을 제가 느끼죠. 그래서 그렇다고 소통이라는 게 불려파음이 또 있어야지 정상이긴 한데 다 같이 잘해보자고 하는 데서 그렇게 엇박자가 난다는 것은 또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인간이기 전에 우리는 물이라고 생각해보면 인간이란 무엇일까라는 물음을 대답해 더욱 다가갈 수 있다. 물의 정체를 알면 인간의 본질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왜 사는가 하는 의문도 풀 수 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인간이 누군가가 만들어갖고 이렇게 됐다. 이러는데 그 전에 보자 이거죠. 어떻게 해서 산소가 나오게 됐으면 시아노 박테리아가 나와서 어떤 햇빛에 의해서 어떤 동화작용에 의해서 이런 것을 다 떠나갔고 아주 기초적인 단계까지 가면 아주 미세한 세포 단위서부터 어떤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유성생식을 하는 애들 같으면 무선생식을 하는 애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그 모습 그 자체로 시작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떤 종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어떤 신으로부터 만들어진 게 딱 지금 이 모습이 이대로 돼서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변천해왔다. 이럴 거고요. 그렇다고 저는 다인의 자연선택설이 이런 것을 또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또 그 그 말이 다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다 두루두루 봐야지만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해서 이런 단서를 주는 것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제 텔로미어가 아니라 미터콘드리아가 원래 우리 몸에 있었던 게 아니다. 그런데 미터콘드리아가 우리 몸에 없었으면 인간은 ATP라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움직일 수도 없었던 그냥 하나의 세포 덩어리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밖에 얘기가 안 돼요. 여러가지 이제 뭐 이것도 물론 이론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참 뭐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책을 한번 보여드리면 미터콘드리아 라는 책인데 이것을 어떻게 저 자신도 여기서 양자 학 이라는 대로 양자로 들어가면 조금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꼭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인간이 이기전에 우리는 물이라고 생각해보면 물은 대체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은 생명력 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체내 50% 물을 잃으면 살 수 없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물을 통해 영양분을 체내로 섭취하고 혈액과 체액의 몸속 여기저기로 이동하면 순환한다 체내 물이 흐르는 것으로 생명의 생동감 있는 물은 에너지 전담 매체 운반자라고 할 수 있다 제가 답은 자연에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얘기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병이라든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MPO 효소 는데 그때 당시에는 MPO 효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MPO 효소 가 지오라고 그래서 그래피녹사이드라는 하늘에 더 뿌린다라는 말이 있고 마스크라든가 생필품에도 많이 첨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 필터링하는 데도 지오 그래피녹사이드가 산화그래피녹사이드가 사용되기 때문에 사슬고리 연결고리 너무나도 미세하게 아무리 나노미터의 세계로 우리 인체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연결고리가 생길 것이고요 서로 연결하려는 그런 힘이 있죠 그것을 깨부실 수 있는 게 MPO 효소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H2O2 하이드로겐 프록사이드 푸드그레이드가 있습니다 H2O2 쉽게 말하면 하이드로겐 2개에서 옥시전 2개 해서 일명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는 건데 H2O 그냥 물 마시면 되지 왜 옥시전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냐 이러는데 활성산소 ROS 라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숨을 계속 쉬겠죠 숨을 쉬면서 안에서 활성산소가 그렇다고 숨을 안 쉴 수는 없는데 숨을 쉬게 되면 활성산소가 무조건 발생하게 돼 있고 이래서 옥시전 이라는 것을 하이드로겐은 2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옥시전을 하나 더 붙이자 어떻게 붙이냐 그것을 과산화수소를 통해서 붙이자 해갖고 이것은 여러가지 박사들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갑자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커피관장을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하이드로겐 프로크사이드 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아무래도 몸 안으로 이것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제일 나쁜 구조가 여기서 말하는 게 하이드로겐 하나고 옥시전 하나 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 같은 거를 많이 드시는 분은 여기 하나가 더 H가 붙어서 H2O니까 물로 해갖고 소변으로 활성산소를 내보낸다 라는 그런 원칙이 있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2개가 옥시전 2개하고 하이드로겐 2개에서 과산호소를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래피록사이드를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과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좋은데 단 여기서 햄산 소화효소라는 게 문제가 돼요 제가 전전전 영상에서도 햄산소화효소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이드로겐 프록사이드를 취했을 때 일부 사람에게는 햄산소화효소가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글을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전혀 햄산효소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소년소녀의 질병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들이 제 눈에는 보였어요 모르겠는데 모든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최소한 플랜 B로 가려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어떤 사람은 제가 원하시면 보여드리겠지만 어저께 오늘일까요 미국에서는 또 이범멕틴을 치료하다가 사람이 또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제 생각에는 과연 우리가 그렇게 문제반응 해결이라는 것에 속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이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 정도면 사람들이 좀 알아채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방법이 진행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과거에 미국에서도 엄청난 분노를 하면서 의사들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체커보드 옷을 입고 왔어요 의사가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유불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500ml 라던가 이거는 제 그냥 의견이고 생각이고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를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던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핑계 삼아서 이 사람은 자유를 구속시키고 속박시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무리도 분명히 있겠죠 자신이 권력자다 이래갖고 그러나 우리가 알 권리가 있고 우리 몸은 우리가 또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500ml든 1리터든 간에 좀전에 하이드로겐 프록스 사이드 푸드그레이드를 한 방울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이거를 예전에 제가 아주 자랑을 하는 사람 있죠 자기 열방울 듣는다 뭐 듣는다 자랑을 하면서 떠들면서 뭐가 좋아졌다 이러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 원액을 만지면 손이 탄다고 해야 될까 하얗게 표백이 될 정도 에요 절대 과유불급이 좋지는 못하다 대체의학 의사적인 상당한 레벨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제 얘기만은 듣지 마세요 분명히 누군가는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있을 건데 어쨌든 mpo효소가 뭔지는 최소한 알고 계시면 좋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하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려드리고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다만 범혈구 감소증 이라던가 어떤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음모론 이라고 하겠지만 스페인 플루도감 에서도 특정 약물에 의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몸이 약해진 여러분들의 혈관 이라던가 이런 곳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약물이 있겠죠 거기다 더해 특정 자꾸 구충제 약 이름을 말하기 뭐하지만 트럼프가 주장했던 하이드로콜로로킨 이 됐든 아니면 최근에 여러 의사들이 말하는 이보멕틴 이 됐든 그리고 심지어는 의사도 아니고 일반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력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이보멕틴 주장하고 있고 저는 제약회사는 좋아하겠죠 이런 약들이 팔릴수록 이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어떤 일은 그러죠 어떻게 이런 사태를 미리 알고 구충제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냐 그러는데 이게 참 드릴 말씀이 너무도 많은데 때로는 사람들이 소수가 죽었으니까 큰 기사거리가 아니 기사거리가 아니야라고 하는 거기서 시작을 해요 사실은 한국에서 나오는 모 제약회사의 구충제를 중국사람들 농부 할아버지죠 그분들이 드시고 돌아가신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3년전인가 한참 떠들 때 구충제를 먹으면 암이 났네 어쩌네 이럴 때 저는 그거 영상이 나오기 한 6개월 전에 파파야시를 드셔라 흑호두를 드셔라 기타 여러 솔루션을 아니면 호박씨를 드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드셨던 겁니다 아니면 MMS도 좋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몸의 손상이라든가 간손상이라든가 혈관의 손상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에 손상을 안 주고 여러분들의 몸은 지금 많이 취약해져 있다고 저는 보는 바 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글리포세이트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P450 이라는 간의 해동요소를 지금 얘네들이 불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온몸에서 이제 벌레가 나올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그거를 좀비로 부르든 뭐로 부르든 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제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를 몸안에 기생하는 그런 생명체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하면 얘네들도 살려는 기재가 발동이 돼요 그래서 배 우리 창자라든가 이런 곳에 있다가 장이나 이런 뇌 벽을 뚫고 현류를 타고 돌아다니겠죠 그러다가 심장으로도 가고 뇌로도 갈 수 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턴오프 요르TV 이 자식 모르면서 얘기해 그러면 안 믿으시면 되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살아면 되는데 일단 제가 얘기한 게 안일어난 게 단 하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건방진 얘기죠 단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면 좀 건방진 얘기지만 어쨌든 과거부터 책으로도 냈고 유튜브로도 벌써 3만 개라는 영상을 업데이트 했고 그게 지금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보면 평평지구부터 시작을 하면 왜 내가 이렇게 속고 왔을까 라는 좀 억울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주입식 교육의 폐해는 정말 무섭다 여기서 제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것 같네요 물을 통해 영양분을 체내로 섭취하고 혈액과 체액이 몸속 여기저기로 이동하며 수련한다 체내의 물이 흐르는 것으로 생명은 생동감 있게 활동할 수 있다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물은 에너지 전달 매체 운반자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를 운반하는 몸은 물은 몸속을 지나는 화물차다 화물차 안이 깨끗하지 않고 쓰레기가 쌓여 있거나 더러우면 운반하는 짐도 당연히 더러워진다 따라서 물은 언제나 깨끗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 과연 어떤 물을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불소호가 많다든가 염소가 있다든가 기타 아까전에 산화그래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필터링을 한다라는 물이라든가 각종 화학물이 첨가된 물은 건강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이 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물의 에너지 전달 매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며 질병치료에도 이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동종요법이다 동종요법은 동종요법에서 깜빡할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오줌을 마시는 요법도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고 한 컵을 다 박아서 마신다 그러는데 이것은 저는 제가 마셔본 적도 없고 연구해 본 적도 없지만 백병도 할아버지라고 있어요 제발 병 좀 고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책인가요 그 백병도 할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도 이제 양자의학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물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소변 한 방울만 딱 넣어도 굳이 막 그런 힘들게 삼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오줌 한 방울만 물 500ml든 타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그분께서는 하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해본 적도 없거니 할 생각도 없지만서도 요로법이 좋다는 말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니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석 의사도 아니면서 이런 얘기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가 책을 읽어보고 또 의사들 몇몇 의사들의 얘기를 또 들어보니 이렇게 주장하더라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취했을 때 내가 정말 몸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더 알아보시고 또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나쁜 마음을 갖지 마시고 다 같이 대한민국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세계가 알아요 세계가 어떤 특정한 이런 사대주의 의료 사대주의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앞뒤 분간을 못했더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종요법은 19세기 초에 독일이 의사 사멜 한해만이 개발한 요법이지만 기원전 54세기 고대 그리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같은 요법을 글로 남겼다 히포크라테스 하면은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그 누구도 못 고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음식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냐 이거예요 정말 정상적인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 땅이 오염된 상태에서 먹고 있는지 뭐 여러가지 화학약품을 먹고 있는 건지 뭐 먹는 것만 그러겠습니까 바르는 것부터 해서 입는 것부터 해서 환경부터 해갖고 전부 오염되어 있는데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최근에 또 시력을 잃으신 분이 있어갖고 샤프란이라든가 비싸갖고 좀 힘들실 거다 해갖고 과거제 동영상 usb에 담긴 것들을 넘겨준 바입니다 독은 독으로 치료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나비 중독된 사람은 같은 나비 cv-12승에서 마이너스 400승 정도로 물질이 분재해 존재하지 않을 만큼 희석한 물을 마시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희석하면 물속에 물질은 전혀 남아있지 않지만 물질의 성질만은 남아있다 그 물이 나비의 독을 없애는 약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양자의학의 묘미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리 여가를 거치고 거쳐도 정보장이라는 에너지 파동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행카드라든가 처음에 초창기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일부 박사들이 어떤 정보장을 입힌 그런 카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으면 바이러스에서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물질은 파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장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나 독에서 독으로 치료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낮아진 양의 그림자로 밖에 보일 수 없는 독성이 그 많은 독성을 중화시킬 수 있다면 상당한 의학적 발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동중요법에서는 시석할수록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몸속에 있는 독소의 독의 농도가 지날수록 시석 비율도 높은 것이 좋은 듯하다 즉 물질의 효과로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물에 전사 된 정보 정보가 독이라는 정보를 없애는 것이다 이게 상당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오르곤나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들이 EMF 세상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청난 스모그가 있죠 그래서 이 스모그들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상당히 고가의 과거에 판매를 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만원 단위로 해갖고 어차피 택배비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긍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아보시고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올려놨는데 다시 내렸어요 왜냐하면 몇백분이나 되는 데 그걸 어떻게 제가 다 감당이 됩니까 그래서 내렸는데 다시 기회가 되면 올리도록 하고요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물은 정보를 전사하고 기억할 수 있다 바닷물은 바다에서 일어난 모든 생명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지 모른다 빙하는 수만년이라는 지구의 역사를 담고 있을 것이다 물은 지구로 순환하고 우리 몸을 거쳐 온 세상으로 퍼진다 퍼진다 만약 물이 기억하고 있는 정보를 읽을 수 있다면 그곳엔 장대한 드라마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거 잠깐만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새벽에는 뭐가 안 오겠지 하면은 실수예요 바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비행기 모드로 해놨고요 좀 전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제가 뭔가를 말씀을 드리려는데 또 깜빡하게 되네요 근데 물은 그렇죠 물은 공기는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물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일루미나티들의 신보를 볼 것 같으면 이것도 상당한 어떤 신트를 주는데 바알이라는 신이 원래 이렇게 해서 공기라는 공기라는 것은 불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죠 공기가 없으면 불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컵에다가 이렇게 초 놓으면 바로 꺼집니다 공기가 안에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 산소가 없으면 옥시전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역상각을 보면 이게 물이란 말이죠 물 하고 이제 지구 그러니까 땅 땅하고 이제 물 물을 담을 수 있으면 아까 전에 알파와 오메가 얘기했지만 알파 이렇게 담을 수 있어야 되거든 이 물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좀 그림은 이제 각도가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물이 들어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또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오메가는 이게 비가 내리든 뭐하든 다 흘러버리죠 이렇게 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서 인간이 90% 이상의 물로 이루어진 정자든 난자든 이렇게 물로 됐다가 애기가 나올 때 이렇게 90%인데 5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오메가가 돼갖고 결국에는 물을 못 담고 사망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물을 잘 담을 수 있는가 라고 하면은 요즘은 텔로미어라는 데에 대해서 저도 이제 힌트를 얻고 있는데 계속 세포가 분열할 수 있으려면 이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짧아지지 않게 하는 텔로모라제라는 효소를 통해서 어떤 아까 전에 말씀드린 활성산소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방어를 통해서 짧아지려는 것을 제가 이거 무료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텔로미어 오늘도 그러죠 뭐 이게 했는데 누가 또 주문을 했는데 무료로 드실 수 있는 거는 또 회사가 그쪽이기 때문에 뭐 S&T라는 회사인데 참 그래요 이런 걸 설명 드리려고 해도 무슨 장사치 같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알아보셔라 이더스왑을 통해서 텔로미어도 드리고 리워드가 매일매일 아침 8시 55분에 매일매일 들어와요 이자라고는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12%는 그렇게 매일매일 들어오지만 나머지 10%는 누군가가 들어와야 10%는 또 받게 되는 건데 그걸 이더로 받습니다 그래서 0.3 이더가 되면 바로 찾을 수 있다 하나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튼 관심이 있는 분은 뭐 이렇게 하셔서 텔로미어를 드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내 말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다 1907년 프랑스 과학자 자크 뭐 이렇게 뭐 자크는 영국의 자파의 네이처에 투고했다 다음 같이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실험으로 물리학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 가사는 지금도 주목받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정보장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고요 두 개의 스피커 사이에 물이 든 병을 놓고 사람들이 보통 듣는 정도의 음량으로 물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용하는 물도 늘 똑같아야 한다 우리는 이 실험에서 약국에서 파는 정제수를 이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뭐 안 좋은 소리도 하죠 멍청한 놈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아주 그냥 보기 싫은 그런 물결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예쁜 모양을 한 것은 좋은 말을 해줬을 때 물이 이렇게 결정을 맺는다는 거에요 참 예뻐하고 이제 말을 건네면 물이 이렇게 예쁜 모습이 되고 또 그 예쁘다는 말을 자주 했을 땐 더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는 게 있는데 방치하고 무시하면 이렇게 물이 썩거나 어떤 모양을 못 맺는 그런 게 있더라 라고 여기서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좋은 말을 하냐 어떤 말을 하냐 전자판은 역시 무서워 제가 아까 전에 전자수모그가 우리 몸을 말릴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좀 잘 알아보시고 이것이 이제 또 전기차하고 왜 그렇게 전기차를 못 태워서 안달일까라고 보면은 그래핀옥사이드 산화그래핀하고 또 연관되는 것은 아닌가 이 전자파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차 안에서 빠르게 이동할 때 우리 혈액은 또 마를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환경에 처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났을 때 혈액은 빠른 어떤 적혈길이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있게 되면은 좋을 게 없어요 좀 이렇게 퍼져 갖고 빠른 수란을 이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뭐 또 EMF를 오르고는 저는 상당히 괜찮은 에너지라고 정보장을 퍼뜨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좋은 사랑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예쁜 결정을 했고요 컴퓨터에서는 이제 또 이런 모양이 됐다 이렇게 쭉 신기하죠 휴대전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뭐 깨지거나 일그러지거나 이상한 모양이 되는 것은 좋지가 못하다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도 이렇게 물이 흉측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여주면 또 물이 이렇게 하는데 글쎄 이제 뭐 그 말에도 어떤 파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파장을 통해서 이 물들도 그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매우 신비스러운 결정이다 그래서 호주에서 뭐야 호주에 기도를 하기 전후 이렇게 전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물이 맑아졌다라는 거죠 문쪽 후보는 그 친구의 얼굴을 해석해줬고 하여튼 누가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안 좋은 파동 사람마다 이런 진동주파소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좀 여러 사람들이 그 꺼림직하게 느끼는 그런 것들도 느낄 수 있다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그 좋은 에너지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것이 강하고 이렇게 좀 악의적이고 나쁜 마음씨를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숨기니까 참 저도 최근에 뭐 비즈니스를 하자고 왔던 사람이 뭐 횡령을 사기를 한 20억 가까이 해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몸이 다 망가졌죠 또 최근에 보니까 뭐 투속 환자를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받아줄 수 없는 아주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위급한 시기에 그렇게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숨보다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신장투석을 뭐 8년 9년 가까이 했다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까 이게 지금 보니까 공소시효가 사기 같은 경우는 10년이라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왜 그 안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좀 나쁜 짓을 좀 안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했을까 참 갑질이란 갑질은 생각해보면 다 한 것 같아요 비밀번호도 못 들어가게 사무실 번호 다 바꿔놓고 사람 밖에 세워놓고 막 이런 좀 만행을 많이 저질렀는데 아이고 한 줌의 그런 먼지로 사라질 인생인데 항상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는 하느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참 추잡한 짓을 그것도 뻔뻔스럽게 사기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도 큰소리 치면서 침 튀기면서 했다라는 게 저로서는 너무나도 충격입니다 그런 사람을 아주 안 봤다 그 전에도 봤죠 그 전에도 봤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인의 아는 사람의 돈 자신 밥 먹으라고 김치 깍두기라도 하나 보내는 사람 신발이라도 하나 보내갖고 좀 건강하라고 이렇게 책임져주는 사람들의 돈을 훔쳤다라는 거는 글쎄요 여러분은 맛있는 물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맛있는 물은 어디에 있을까 알포스 살로기일까 아니면 북극 남극의 얼음을 잘라 녹여할까 최근 맛있는 물이라는 상표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하지만 그러고선 물질이 본질이 아니다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자연수를 손에 넣어도 여러분이 마음이 좋지 않으면 맛없게 느껴지기 이거는 뭐 저기 옛날에 그 해골바가지 물 마신 그 원효대사인가요 그 얘기랑 비슷한 건데 여러분들 마음가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항상 즐겁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2021년도엔 최대한 웃으려고 노력하겠다 나도 이 공포부스럽고 저주스러운 시간 이런 뭐 팬데믹의 어떤 그 뒤에 있는 세력들 다 안다 하지만서도 내 자신이 즐겁고 행복해야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들도 많이 웃으십시오 즐거운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가지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잠깐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보멕틴이라든가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약물을 먹는다고 해서 저랑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먹고 잘되든 못되든 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서도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제가 김철민씨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아시는 분들 제발 제게 전달해주세요 구충제로 암치료한다고 해서 드시면 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빨리 돌아가십니다 했는데 얼마 전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좋은 사람들이 꼭 이렇게 당해야 되냐 디셈버면요 12월이죠 22일 바로 이제 하루밖에 안된 뉴스에요 Watch COVID-19 patient whose family sue Kansas hospital over ivermectin treatment dies ivermectin을 과용으로 사용을 해서 자신의 가족이 숨졌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 그게 Kansas hospital이다 라고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죠 The man whose mother sue medical center를 했고요 고소를 했고 Compelled hospital to treat him ivermectin died from COVID-19 complications last week 저번 주에 코로나 환자로 들어왔던 자신의 가족이 ivermectin의 처방을 받아서 결국엔 숨을 걷었다는데 보면 나이도 이제 어려요 어리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성인이지만 뭐 40대밖에 안 됐는데 마흔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쭉 한번 읽어보면 뭐 오클라마 medical center stop treatment with ivermectin 그래서 이제 뭐 결국에는 나중에 뭐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게 라이브 스톡이라는 건요 뭐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가축들 뭐 이제 그 하트웜 그 사상충 심장 사상충이나 이런 거를 죽이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것들을 인간에게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를 이렇게 말하는 건데 해제나 어프로드 그 fda에서는 절대 허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야 fda에서 뭐 어떤 게 나쁘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나쁜 걸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그 이 이 그 턴오피휠TV 볼륨 5 내려가면은 어 여기 말고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것을 치료를 해갖고 환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병원이 나왔거든요 그거 한번 검색 그 한번 읽어보세요 그 기사도 다 내렸더만요 이제 사람들 못 보게 하려고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라 그 왜 누구는 목숨을 이렇게 잃을까 라고 보면 참 어 그 한번 잘 생각하고 이거 제가 또 뻥이라고 하는 분은 이걸 검색을 해서 한번 번역기 돌려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참 훌륭한 모습으로 다가왔는데 그 뒷면에는 또 뭔가를 노리는 것이 있지는 않나 그래서 지금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약물 때문에 피해를 봤다 그러면 더 이상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를 줘야 되는데 그 무언가를 택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 그것이 나빠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저처럼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 와갖고 그것이 사실로 일어났을 때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어 그런 의료행위에 부합하는 것을 안 했을 때 좋은 거지 지금이어서 이거는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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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다 죽고 난 뒤에 나빠요 한 뒤에 더 나쁜 것을 준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